좌변에는 1 더하기 i 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순실수에 대한 거즙제곱과 순허수에 대한 거즙제곱이 있는데 얘가 1 더하기 i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실수나 순허수로 곱해 가지고 실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도 실수나 순허수 형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i가 홀수승 되어버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i의 제곱은 2i가 되거나 1 더하기 i의 4승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1 더하기 i의 6승은 마이너스 8i가 되거나 1 더하기 i의 8승은 16이 되거나 10승은 안해도 괜찮겠죠 10승하게 되면 32i가 될텐데 32i는 얘들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1 이상의 값을 가질 것이라서 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요 불가능한 형태고 그래서 얘는 아예 배제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게 이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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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가지 경우로 그냥 대입법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ㄱ이라고 하고 ㄴ ㄱ에 ㄱ은 n이 2라는 거고 2i 를 여기다가 넘겨서 나누어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의 l 그 다음에 2i의 m 그 다음 2i 를 넘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일단 곱해 둘게요 여기다가 2i 를 했을 때 얘가 30이다 30이라는 절대치를 만들어 낼 거면 여기 2가 l개가 있고 여기 2가 m개가 있고 여기 2가 1개가 있으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이나 i나 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뿔마일 왔다갔다 밖에 안되니까 개수로 보면 2가 l 더하기 m 더하기 1이 2의 5승 5개가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1 넘겨서 생각하면 얘가 4가 되니까 lm 자연수 가지고 3 안될 수 있는 경우는 1 3 2 3 1일 테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얘가 1 3이 되면 l이 1이고 m이 3이 되면 여기 1 대입하면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m이 3이면 여기 1 합쳐가지고 이하의 4승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플러스 16이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32랑 같이 안 돼서 얘는 안되는 거고 2 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그냥 m 더하기 1승이라고 생각할게요 이하의 3승은 i가 안 없어지죠 얘는 32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 1하면 얘는 마이너스 2의 3승 그 다음에 이하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해서 32가 되고 얘는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이 4가 되면 마이너스 2의 l 이하의 m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의 4 32 얘 넘겨보면 여기 마이너스 8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치로 보면 여기 2가 l개 m개인데 여기 3개가 되니까 1이 아니면 2를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이 1 m이 2가 되면 여기 1하면 마이너스 2 되고요 여기는 2승하면 마이너스 4죠 얘는 마이너스 8이랑 다르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m이 1이 되면 마이너스 2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니까 4가 되고 얘는 2이 가 되어서 8이 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8이랑은 다르고 4일 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6이 되면 그 다음에 n이 6이 되면 마이너스 2의 l승 이하의 m승 6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는 30이다 얘는 8 나누고 i 곱하기 i 하면 이거 약분해 버리면 또는 이걸 넘겨서 나누게 되면 얘는 4이 나오죠 4이 가 되려면 그럼 2의 절대값이 2개가 필요한데 얘들 자연수니까 1,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l이 1이고 m이 1이 되면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2i 했더니 마이너스 4이 라서 여기 4이 랑 다르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ㄹ은 뭐 자리 좋고 이것도 절대치가 4개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1개씩은 나올 거기 때문에 2의 절대치가 5개가 될 순 없으니까 실제로 ㄹ도 계산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ㄱ, ㄴ, ㄷ 확인해 보니까 이거 1개 가능해요 l이 3, m이 1, n이 2가 될 때 그래서 l, m, n 곱하면 여기다 적읍시다 l 곱하기 m 곱하기 n은 l은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어서 답은 6이 되겠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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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3, 1, 2, 1 제가 감사합니다.